사와놨고 연단에서 말해버렸네 멋진 목소리로 저를 사로잡아 주지 않으려나 갑자기 오늘 음식을 같이 내보러 갈게 네? 한 번만... 한 번만... 한 번만... 한 번만... 한 번만... 아파... 아... 전기... 당신은 전기 기술자의 목과 당신이 내 하루를 밝혀주기 때문에... 온 바... 한 번만... 제 뒤에요... 이 친구는... 로라라고 하는 피아노입니다 제 친구고요 왜 이름이 로라냐고 있고요 저도 몰라요 방금 자랐어요 또 가장 바보인 사람이 누구야? 솔직히 범규 아니에요? 나도 그 생존하고... 나도 나갖고 수빈 형 바보 검고양에서 누구야? 켁키? 켁키도 바보 수빈 오빠 바보 나타17도 바보 킁키도 바보 킁키도 바보 스틱크